가자 어딘지 익숙한 이 모습은? 첫 시대의 공식 성촌 이동욱 씨 일명 저승희 패션 아닌가요? 꿈을 이러면 이제 깨어놓으세요 제발 오늘 날씨가 어때요? 날이 좋아도 날이 좋지 않아서 우리 여기 지금 도깨비 만나러 가는 거야? 오 시안이 우와 시안이 오늘 엄청 멋있다 수아야 그거 뭐야? 그거 명부야? 아니 그거 명부야? 아니 아빠 이름 적혀있는 거 아니지? 봐봐 누구 이름 적혀있어? 여기야 여기 여기 다 온 거 같아 우리 삼촌보다 더 빨리 와 있어야 된다고 와 나 아빠 너무 창피하다 지금 한편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아이들을 기다리는 한 사람 저승희 삼촌 이동욱 씨 돼요? 기억하겠지? 얘네 만날 때마다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우리 여기 가게 여기 있나? 여기 있나? 가자 삼촌나 불러봐 어디인가 보관 삼촌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아 여기있다 ди? 두근두근 살렸던 청난남 아빠 아빠 성함이 이동욱 씨죠? 저는 이동우기예요. 이름 비슷하죠? 네. 이동우고? 오, 일어나자. 일어나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반아. 오랜만에 와요. 모자 뭐야. 저승삼촌 본다고 지금 저승삼촌 돼가지고. 야, 대박아. 대박아. 너 왜 이거 썼어? 꿀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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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밤이라고 하면 원래 꿀밤이야. 꿀밤이야? 그럼 이제 시안이라고 불러야 돼? 자기 이름 뭔지 잘 아네. 어때, 우리? 어때, 우리? 뭐 어때, 창피하겠지? 이 년에 강말 찰고 있네요. 와, 시안아. 꿀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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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안이는? 아빠랑 뭐 행복했더라? 모르겠어요. 아 이거 왜그래? 야 이거 삼촌 이거 한 번 써보게 할까? 삼촌이 지금 머리 멋있게 하고 왔는데 이거 쓰면 머리 망가질 텐데. 니네 앞이니까 쓴 게 있네. 진짜 니네 앞이니까 쓴 게 있네. 다르네. 그치. 야 설화야 너 왜 눈에서 하트가 뺑뺑이 나오고 있어? 어? 너 왜그래? 어? 아빠랑 있을 때가 다르잖아. 형 설화랑 수아가 점점 형수님 얼굴이 나오는데? 진짜? 어 예뻐지는데 둘 다? 그래도 컸지? 얼마만에 보는 거지? 내가 드라마 끝나고 집에 놀러 갔었으니까 한 7개월 6개월씩. 아 이사했어 우리. 어 얘기 들었어요 형수한테. 슈도를 계기로 친해진 동욱 삼촌과 온암미래. 아 정말 보기 좋네요. 이거 빼봐요. 이거 빼봐? 이거 빼봐? 야 그 돈 웃음 난 안 돼. 이거 빼볼까? 빼봐. 서라가 빼서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사가 그려도 돼요. 이거 공개해도 돼요? 어. 카메라 보고 그려도 돼요? 괜찮겠어요? 이게 뭐예요? 하트야 하트. 하트야 하트. 하트야 하트. 하트야 하트. 하트야 하트. 하트야 하트. 하트야 하트 맞아. 하트가 3개네. 하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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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What's your name? I'm Jack I'm Jack How old are you? I'm four I'm four 그렇지? 팔이 같이 가도 돼 이제 나보다 잘하네 1, 2, 3, 4, 5, 3, 7, 8, 9, 10 11, 12, 13, 13, 13, 13 오오오오오 지금 눈치 보는 거 맞았어 잘했어 맞았어 너무 잘했어 와 잘했어요 시안아 언제 배웠어 하얀색은 뭐예요 영어로 뭐예요 하얀색은 영어로 뭐예요 하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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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잘 늦게 만나야 돼 알았지 일월 단트 오우 룰 일월 단트 오우 룰 오우 룰 오우와 이 정도면 중국 가야 되지 않냐 우와, 발음이. 우와, 이거 왔다. 이거 봐봐, 이거. 우와, 시안이 좋아하는 또떼지네. 이제 젓가락질 잘해? 젓가락질 잘해? 네. 잘 봐요. 시안이도 젓가락질 할 줄 알아요? 못하면 꿀밤 맞아야 돼. 아, 두부, 두부 이거. 두부 젓가락으로 해봐. 두부, 두부. 두부, 두부. 두부 한번 이렇게 집어보세요, 젓가락으로. 두부 다 집으면, 못 집으면 아빠한테 꿀밤 맞는 거야. 10초 만에. 10초 만에. 하나, 둘, 셋. 둘, 셋, 셋. 아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시안아, 아빠가 맨날 시안이 괴롭혀? 네. 어? 맨날 괴롭혀? 네. 시안아, 오늘 삼촌이랑 시안이랑 같은 편 할까? 그래서 아빠한테 복수할까? 어? 네. 시안아. 어? 귓속말. 귓속말. 왜 귓속말? 야, 얘들아. 귓속말 하니까 기분 나쁘지? 어? 몰라. 남자들이 귓속말 하면 나빠요. 또 돼지? 또 돼지? 또 돼지? 왜 귓속말 하면 소세지를 했어? 그게 뭐야? 또 돼지 아까 아빠가 뺏어 먹었잖아요. 아, 또 한 번 뺏어 먹었거든. 시안이. 그거 가지고 지금. 아, 새우 안 먹을까요? 아, 새우 안 먹을까요? 아, 새우 너무. 시안이, 동호삼채 뭐, 뭐, 뭐 줄까? 아, 선생님. 선생님. 우와, 소고기. 소고기. 우와,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또. 또 삼시오, 삼시오 뭐 먹을까요? 새우. 새우. 나 힘든데. 닭고기. 닭고기도. 닭고기도 주고. 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아빠, 아빠는. 아빠는 뭐, 뭐 줄까요? 아빠 뭐 먹을까요? 아빠 뭐 먹을까요? 아빠. 하나. 아빠 이거 줄까요? 이거 아빠 이거 줄까요? 네.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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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는 아빠 다 먹으잖아요. 아빠 고기. 고기. 자, 삼촌은 이렇게 많이 주고. 아빠도 닭고기 줄까요? 네. 네. 그리고 아빠도 닭고기 먹어야죠. 삼촌도 먹을게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아. 맵지 않으세요. 아. 삼촌이 한 손 짓을 거예요? 넙, 맵지 않으세요. 아. 넙, 넙. 넙, 넙. 넙, 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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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넙. 날개.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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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 싸는 거 전문이야. 자, 잠수 써주세요. 이거 좋아해요? 이거 좋아해요? 좋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한계를 다 넣지는 않아요. 이거 끝이야? 고민해. 고기는 안주. 고기는 안주하잖아요. 뭐라고 찍어줘. 소금 간장? 이거 먹어요? 떨어진다. 매울 것 같은데? 매워요? 매워요? 시현아. 시현아, 너 고기하고 해서 먹어야지. 먹으면 안 돼, 매워서. 삼촌 줄이세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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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잘 안 줬잖아, 너.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앤트 뭐야? 아니, 저 표정은. 괜찮아, 요즘 안 돼. 무슨 하신이 또 지금? 정말 똑같네요. 쌈 하나 싸줘 봐, 아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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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건강하세요, 하고. 아빠는 태어날 때부터 마늘하고 고추를 안 먹었어. 어? 쟤니 어제 끙끙끙끙끙놀했잖아요. 이거 기억나요? 아, 끙끙끙끉 노래. 꼴꼴꼴곡 해 꼴꼴꼴꼴해 꼴꼴꼴꼴 обще인 자anska 골반 시아도 고마워. 아빠 먹었어. 아빠 안 먹었어. 여기 손에 있다. 빨리 먹어요. 잘 지냈다. 아빠가 타고 갈게. 너 놀린 거 아빠가 다 타고 갈게. 천사같은 눈빛으로 막 주고 그러지 마. 되게 무서워. 네가 이거 쓰니까 넣었지? 네가 이거 써서 그런 거잖아, 지금. 빨리 먹어. 뭐라 좀 찍어 먹자. 이거 찍어 먹어? 네. 이 국수 좋아해요? 우와. 이거 완전 매운 코트네. 우와. 엄청 매워. 이제 자는 놀리지 마세요. 이제 자는 놀리지 마세요. 이제 자는 놀리지 마세요. 알았어, 안 놀리고 장난만 칠게. 안 돼. 안 돼요. 시안아, 시안이가 아빠한테 복수 성공했네. 하이파이브. 네. 둘이 짠 거야? 혹시 귓속말로 이거? 아니, 아니. 네. 삼촌이 저기 멀리 파리에 갔다 왔는데 그 사진이 완전히 대박났대. 꿈꿀 넘어 파리에 열심까지 접수한 매력부자 동욱 삼촌. 포즈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삼촌한테. 그렇지? 삼촌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래. 포즈. 포즈. 포즈 어떻게 해야 돼요, 설아. 이렇게. 야. 옳지. 눈빛 좋아. 그렇지. 눈빛 딱 좋단 말이야. 오. 그렇지. 눈빛 딱 좋단 말이야. 오. 뭐야 그게.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시안아, 저 앞에 가봐. 저 앞에 이제 레드카펫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앞에 이렇게 막 카메라도 많고. 삼촌 이모들이 막 많잖아 앞에. 시안이 이렇게 웃을 줄 알지, 잘 웃지? 어? 웃어봐요 한 번만. 아. 그렇지. 이렇게 웃으면서 오른쪽 손은 이렇게 들어, 여유 있게. 손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흔들으세요. 아, 흔들으래. 아. 근데 이때 중요한 건 가운데만 보면 안 돼. 이쪽도 한번 보세요, 이쪽도. 이쪽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가운데도 한번 보세요. 이쪽도 한번 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계속 이렇게 웃으면서. 미소 유지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시안아, 화장실 안 가고 싶어? 같이 갔다 올까? 갔다 와. 갔다 오자. 삼촌도 가고 싶었어. 내려갈 수 있어? 점프! 점프! 이거 벗고 들어가자. 이거 벗고 시원하자. 삼촌이 옛날에 시안이 기저귀 갈아줬던 거 기억나요? 네. 기억나? 네. 기저귀 갈았더니 갈자마자 또 시한 거 기억나요? 네. 우와, 시했네, 시했네. 시했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육아초보 총각삼촌과 시안이의 강렬했던 첫 만남. 아이차. 다 입었다. 서라도 내려오자. 서라 옷 갈아입을 거야? 밖에 나갈까? 네. 이랬던 시안이가 어느새 커서? 기저귀 안 차요. 기저귀 안 차요? 네. 네. 시할 수 있어요? 아이차. 이거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했네. 자, 시하세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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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한다. 미치 끝. 그럼. 왜 더요. 왜 더요? 자, 됐어요. 시 잘했다. 이거 물 내리는 거 시안이가 해보세요. 잘했어요. 우와. 우와, 잘했어. 하이파이. 하이파이. 예, 잘했다. 자. 시안이니까 시원해? 네. 편해졌어? 이제 기저귀도 안 하네. 이제 어른 됐지요? 이제 어른 됐지요? 안 와봐. 엄청 무거워졌어. 안 와봐. 엄청 무거워졌어. 그걸 왜 네 입으로 말해. 아주 무거워졌어. 이제 대견하네. 일어나봐요. 일어나봐? 이제 슈도 혼자 잘하고 대견하네. 어? 많이 꿨어. 한번 좀 뽀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번에 4주년 기념해가지고 바자회를 하거든.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준비해왔어요 미리. 삼촌이 아끼는 거 주신대 바자회. 네. 제가 다 한번씩 입고 지냈던 옷들인데. 네. 이렇게 이런 자켓을 준비했고요. 이건 이제 겨울 되니까 코트. 네 코트. 이거 그 저희 드라마 한 거. 다시 바뀌는 다 바뀌어. 어 맞아 이렇게 하면 바뀌고 이렇게 하면 바뀌었고. 와 진짜 되게 신기하다. 드라마 OST CD인데. 다른 배우들이 바빠서 그냥 제 싸인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아빠 멋있다. 아빠 저러는 나 이거 아빠가 사라 그래. 어떻게 이렇게 한번 보고. 한번 보고. 한번 보고. 이쪽 보고. 무릎 인사. 무릎 인사? 무릎 인사. 무릎 인사? 무릎이 벌어지지 근데. 야 이거 사는 사람들은 정말. 아 너무 정말 행복하겠다. 알았지? 너무 고마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삼촌은 뽀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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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